희망찬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주체 103-2014년을 맞는 뜻깊은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또다시 받아앉았습니다. 우리의 오보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따뜻한 새해의 인사를 보내주시고 승리의 신심도 높이 강성국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 불타는 교리에 넘쳐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학을 없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불바람을 일으켜 나갈 굳은 교리에 넘쳐있습니다.